강아지들도 우리 같이 산책을 해요 이래가지고 매일 많았어요. 산책을 하면서 집밥을 먹고 싶다. 두 공기씩 먹고 그러거든요. 누가 너나? 상생이 맞춰서. 두, 네, 네. 극심한 발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생들은 못할 짓을 했다고 상의로뽕으로 몰고 가버렸어요. 상의로뽕이 아닌 그것을 버텨주고 싶었어. 눈에 완전히 푸륵 뜨고 가셨어요. 얼마나 안이 맺혔으면.